이상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 본적 있어요 이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이 나무인데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이 끝에 주렁주렁 매달렸죠 엄청 많아요 저기에도 희한하게 생겨던데 까면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동그랑이 있어요 동그랑은 공같은게 있어요 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봐볼까요 이게 있어 이상한게 공같은게 있어 밤도 아니고 딱딱한데 희한하게 생겼네 이게 뭐지 이게 딱딱해서 깨지지도 않네 꽃물이라도 되네 꽃물이 빵 와 진짜 공이네 이거 아무튼 신기하다 해서 그때로 오 오